각풍님이 보내주신 디바팟지? 뒤에서 무섭게 굴러와요 타이영? 어어어 잠깐만 잠깐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오버워치와 클립 컨테스트 제 32회차로 찾아왔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오버워치와 관련한 1분 이내의 영상을 본 후 TOP3를 정해서 TOP3에게는 베라 기프티콘 TOP2에게는 문화상품권 TOP1에게는 치킨 기프티콘을 드리는 바로 그 컨텐츠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도 Let's get it 맥크리 하이라이트입니다 겐지님이 보내주셨어요 조준서는 왜이래? 오오 야 데칼코마니였네 상대 맥크리랑 메드울프240님이 보내주신 레킹볼 파츠 한번 보겠습니다 어 여기 낙사자리 아니겠습니까? 그쵸 딱 걸어서 쓰으으 따당 오오 오오 야 궁극기 계획이 차는거 보세요 이번에는 맥크리 리플레이네요 삑스님이 보내주셨어요 오 왜 안죽어 이게? 구르는 순간에 납작풍돼가지고 화물 아래로 숨는 판정 오 요거 좋은데? 야 센스있었다 얄품님이 보내신 라이나르트 파츠입니다 막고 막혔고 돌진 일단은 오오오오오오 파 Sick 안죽! 아악! 흐흐흐 Northwest600 치즈 님이 보내주신 정크랩 파츠 입니다 볼게요 일단 메카 터뜨리고 숨어요 5명 처치 뭐 어떻게 된 거야 아 정크랩이 잡았는데 정크랩이 나한테 오면서 죽어 가지고 정크랩이 똥뿌린 거야 내가 죽은 거야 각폭 님이 보내주신 디바 파츠 4인공 칭 당북 님 아니겠죠 레드 님이 보내주신 레킹볼 파츠 입니다 공격기 쓰고 찍고 오 궁각 잘 봤죠 시그마 잡고 모이라 잡고 밀쳐내서 라인하트는 왜 항상 억울하냐 포지션이 억울하게 태어난 것 같아 팔자가 그래 레드 님이 보내주신 레킹볼 파츠 입니다 아나 잡고 돌아요 그쵸 이 총 잡았으면 돌아야죠 오 오 뗄 수 있는 점프 야 좋았다 이건 손브라 하이라이트 입니다 다크블루드 님이 보내주셨어요 이엔피 각을 보고 있는 것 같죠 오 해킹 잘했고 야 아 어떻게 이렇게 터졌냐 호즈 님이 보내주신 라이나르 테 파츠 입니다 라인 궁이 있네요 파리메 오 송하나 로도그 같이 줄나 로도그 왜 저리 많이 밀려나 살도 찐게 히다운 님이 보내주신 로도그 하이라이트 입니다 일리우스 우물 낙사 시키겠죠 하나 오! 어! 뭐지 어떻게 된거지 야 진짜 오버 hooch 하다보면 별의별 일이 다있어 하하핳 야 저길 저렇게 죽네 레킹볼 끌려있던 것 같거든요 그쵸 우리의 둠피스트 님이 보내주신 정크렛 파츠입니다 아 마우스 커서 왜 이렇게 불편하냐 오 시프트로 3킬 4킬 오 궁극기 없이 5킬했네요 아누비스에서 정크랩 있는데 왼쪽으로 들어가면은 자살행위죠 이번 역은 함정역입니다 소한쟁이님이 보내신 레킹볼 파츠입니다 오 오 오 잠깐만 잠깐만 야야야야 야 진짜 이거 와 깜짝 놀랐네 내가 얼마나 더혜전님이 보내신 겐지 파츠입니다 한번 볼게요 용검 찼어요 슥 싹슥 오 빨라 빨라 조금만 더 빠르게 조금만 더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 땐 다르게 색다르게 오 라이너르트까지 60 한국 90키로 돼지님이 보내주신 한조 파츠입니다 오 겐지 헤드샷 오 아나까지 헤드샷 메리시까지 깔끔하게 트레이서까지 우리가ình 을이 보내주신РИ파츠입니다 크리판 네마 Middle 오 잘 참았다 야 뭐야 이게 왜 석양 6킬이야 뭐 어쩌다 이렇게 되있냐 와 자리아가 떠베겨준 건가 KUS님이 보내주신 디바파츠입니다 뭐야 블리자드월드? 각폭인가? 오 싹 미끄러지면서 떨어지네 야 이거 각 좋다 딱 여기 떨어져가지고 상대방 이 땅에서 방심하다 당할 수밖에 없어 이 벽 뒤에 숨어있다가 YUGG HO님이 보내주신 정크래파츠입니다 어? 관제센터? 루시오 뭐해 여기서? 루시오 뭐야? 디바파츠입니다 D1XIE님이 보내주셨어요 자폭 순동기 빵 야 이거 연계는 진짜 기가 막히지 방벽을 반응할 수가 없어 설치되는 순간이 터지면 발냄새님이 보내주신 리퍼 파츠입니다 죽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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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리퍼도 궁 쓴 것 같은데 같이? 죽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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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 옆에서 같이 춤추네? 똥 잘싸는 예쁜 은수님이 보내주신 라이너르트 하이라이트입니다 등필 잡고 망치 오 화강으로 아나 잡고 야 맞돌 반응한 거야? 이거 모이라 쉬프트에 돌진 쓰려고 했던 거 아니야? 남타 팀타 정치 장인에게 보내주신 라이너르트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게 왜 이래? 오 망치 막았고 야 방금 180도 돌린 거야? 아닌가? 다시 볼까요? 오 그러네 180도 돌렸네 아 360도 남타 팀타 정치 장인님이 보내주신 겐지 파츠입니다 오 1검 2검 메리시 3검 4검 5검 하나 더 아 까비 이분 그냥 게임을 잘하는 분인데? 그랜드마스터 같은데? 제목 아마도 노린 걸거임이래요 리플레이네요 오 화질 너무 좋구요 야 이거 이름 정해주자 엘리베이터 자폭 어떻습니까? 아니면 하강 자폭 얼마나 뿌듯했으면 리플레이 시점별로 다 따주셨네 신의 손님이 보내신 겐지 하이라이트입니다 제목 펄스 탁구라는데? 디바가 먹었네 결국에는 의도한 건가? 둠피님이 보내주신 둠피스트 파츠입니다 오 지붕 타고 오 오님 아 이승당 125zy 찍고 두명 와와하 아니 쌤통이다 죽었어요 슈퍼홀림이 보내주신 레킹볼파츠입니다 얘는 언제봐도 귀여워 해몬드는 어 낙사같구나 오오 아니 나는 내가 생각한대로 어떻게 낙사가 안되던데 이야 파이드라이브까지 되게 스무스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완벽한 백돌이라고 보내주셨네요 할리우드 리플레이네요 어떻게 백도하나 봅시다 일단 석양 땡기고 리퍼 궁까지 오 잠깐만 저기 구석에 스물스물 한조 혼자 있죠? 화살 안 땡기고 바퀴벌레처럼 숨어있어요 야 잘 숨었다 로드오그 어그로 웅고지게 끌어주고 있고요 라인하르트 그냥 지나쳐요 어어 아 아나 아나 못봤어 아나 한조 못봤어 아나 한조 못봤어 어어 아누비스 신전 리퍼 하이라이트입니다 무지고기님에 보내주셨어요 미안해요 왜 이렇게 뭔가 화면이 확대되어 있는 것 같지 와 메리씨 부활 리플레이네요 어 타이어 굴러오는데 뒤에서 무섭게 굴러와요 타이어 하하하하하하 오 초크를 만조 확 하하하하하하 야 살게해서 고기 저기 저러고 있었네 그래도 저거 발견했네 DJNANA님의 보내신 에꼽바지입니다 정착폭탄 1킬 좌클릭 통통통통 치고 자클릭 통통통 치고 오오 뭔데 저거에 다 죽었어 와 아나 힐벤이 기가 막히게 들어왔구나 과일기 부저님이 보내주신 맥크리 파트입니다 더프되기 전이네요 체력 200인거 보니까 오오 NG 하이라이트입니다 TAKAGE님이 보내셨어요 네 이모를 찾아 손님이 보내주신 리퍼 파트입니다 P가 118이네요 조준선 뭐야 와 P 차는 것 봐 너프 먹기 전인가 이 정도면 태양빛과 달빛님이 보내주신 파란 파트입니다 오오 이 스킬 쓰고 깔끔하게 세근끔하게 하나 더 오 예상해서 리퍼는 왜 저기서 그림자 밟혀있어 메우스님이 보내주신 레킹볼 파트입니다 오오 타닥 2핏까지 아 까비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하클릭 컨테스트 32회 총 4개 후보가 올라갔고요 투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초 뒤에 마감하겠습니다 3 2 1 투표 결과는요 빠밤 아 역시 이렇게 해서 오늘의 하클릭 컨테스트 32회차 투표 결과는요 3등은 권유민님이 보내셨 어떻게든 탈고 싶었던 한주와 정크랩 2등은 박상현님이 보내셨 완벽한 백두어 1등은 심지아님이 보내셨 이번 역은 함정역입니다 까 되었습니다 오버워치 하클릭 컨테스트 신청방법 간단합니다 gkqg em099 골에 네이버 닷컴으로요 오버워치와 관련한 1분 이내 리플레이 파지 하이라이트 등등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왕이면 화질은 높게 mp4 파일로 저작권은 주의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거에요 다음에 또 더 다양한 소식과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다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만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탑3 영상 한번씩 보고 가시죠 배경이 배경이 잡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